하늘이 되어있는 중 하늘이 되어있는 중 하늘이 되어있는 중 하늘이 되어있는 중 다녀왔어? 응 어딨냐? 전화서이야? 전화서이야? 이번엔 어떤 녀석 띄는거야? 먼저 악행하다가 그림자 소리야? 몸에 악해 들어간건 아니겠지? 가끔 악행하는 녀석 보면 몸에 악기가 들어가지고 악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구요 맞아 그게 어떤 녀석일지 모르겠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하긴 하더라구 근데 솔직히 악행들이 강한건 어쩔 수 없잖아 아무래도 그치? 아무 이유없이 인간들을 공격하고 나오니까 피는 갖고 왔어? 근데 이거 피 갖고 와려고 좀 줘야지 먼저 오케이 땡큐 잘 먹을게 아 이번 녀석 피 맛도 좋네 응 괜찮고 그러게 맞아 근데 참 웃기지 않나? 진짜 자기 자신이 신하도 될 말이야 얘긴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그 버전이 그 버전이 없어서 못버리지 이런 말도 있거든 3살번이 여름까지 간다 맞아 3살번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남아있을수도 없어 맞아 그게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 어렸을때 버릇 자체를 어느정도 고치면 이제 그치? 별문제가 없는데 어렸을때 버릇 안고쳐줘 그래서 계속 방치라고 놔두면 진짜 커져도까지 계속 그 버전이 희율이 나는거야 뭐 인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 야 오늘조차 진짜 어이없는 인간들 꽤 많은거 같아 그치? 아휴 진짜 인간들 잡아가지고 좋아 진짜 아휴 진짜 마음같잖아 진짜 조차 버리고싶다 응 어 이거 제일 싫은 인간들이 길거리여서 담배 피우는 인간 응 아휴 그 연기 맞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진짜 마스크까지 쓰고 나갔는데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 그 틈새로 마스크 틈새로 그 연기가 들어오잖아 너무 괴로운거야 방어적으로 막 기침하게 되고 하 하 진짜 그거 볼 때면 진짜 나도 진짜 그런 인간들 손무관이 다 잘라보고 싶어 짐정연구 담배도 못 잘라버리네 진짜 사지 뭐 저런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도와다니는게 좀 말이 안 돼 아휴 진짜 핥은거 아니야 아휴 진짜 이 술 담배는 확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응 아휴 아휴 그렇잖아 인간들 보면은 참 웃겨 한국이란 나라는 진짜 처벌이 진짜 너무 약해 음미에요 그러고 있잖아 작년에 이 술은 뭐였냐 이 술은 뭐였냐 아무래도 아닐텐데 그 장면이 그 그 어디가 어 어디에 있는지 있었잖아 술먹고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한 사람 그걸 그 차를 치웠다고 했잖아 어. 맞아 맞아. 진짜. 그 사람은 다친 사람은 응급조치도 안하고. 병호사업도 찾았다고. 또 이제 그 술먹고 운전해가지고 대낮에 어린애까지 죽게 만드는. 그치. 어느 날까지 사망하게 만든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아이 근데 솔직히 술먹었다고 해서 좀. 술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좀 약간 법이 좀 강해야 된다. 처벌도 강해야 되고. 무조건 강해야 되잖아. 진짜. 그치. 무조건 강해야 돼.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 야 외국 같은 경우에 술먹고 운전했다가는 바로 면허취소. 면허 절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술먹고 운전하고 사고났다. 거의 대부분 다 무기징역 같은 것처럼 아마 진짜 처벌을 그렇게 받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한국에서는 안 그렇지. 거의 보통 술먹고 운전하고 사고내도 거의 1,2년. 1,2년? 2,2년밖에 안되겠지. 1,2년이면 뭐 최소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뭐 1,2년이나 뭐 솔직히 저보다 한 10년 가까이지만 10년 이상은 추워야 될 텐데. 보통 그런 판결이 온 적 없잖아. 맞아요. 1,2년. 1,2년 이상은 나왔지. 5년 밑으로는 거의 많이 나왔어서. 솔직히 술먹고 운전하고 사고 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치워 죽었거나. 이 사람이 다치었거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5년 미만이잖아. 10년 이상 나온 적 한 번도 없을 거야 대부분 다. 저거 자체 믿는 거지. 암튼 이제 술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건 뻔히 아는데. 그치.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청개구리? 그런 게 있거든. 어. 피 맞아. 응. 맞아. 아까 청개구리 그것도 있잖아. 청개구리 그는 이제 여행이 있단 말이야.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반대로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 그치. 결국은 자기만의 손해보고. 그런 게 뭐. 다시는 엄마가 말한 거고 반대로 안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맨 마지막에.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하긴 사람들 심리가 좀 그렇지 뭐.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좀. 진짜. 근데 동물들은 어떻게 볼까 싶기도 해. 음. 동물들. 동물들은 그런 인간들 모습 보면 한심하다 하겠지. 너무 한심하다고. 뭐. 화장 한심하다고 하겠어. 한심하다고. 야. 한심하다고 할 정도는 아냐. 한심하다고 할 정도. 하. 진짜 완전. 진짜. 엄청. 뭐. 어떤 때는.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동물들이 보기에는 진짜. 어. 진짜. 한심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뭐. 인간들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원래 동물하고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뭐. 사람하고는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하고 생각이 좀 다른 동물들도 있고. 그런 거지. 맞아. 동물들도. 자기들이 받은 상처라든지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응. 맞아.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암튼. 인간들도. 응. 진짜 완전 반성할 걸 말다고 해야 돼. 말다시피. 그렇지. 아휴. 진짜.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가 뺏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휴. 솔직히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진짜. 저 완전. 진짜 인간적인 이기심 많고. 진짜 욕망이 많구나. 맞아. 이기심이 너무 많고. 진짜 욕망도 많아. 이기심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 자신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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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저흰가 어디서 되는 거냐? 아. 거기서 이런 거야? 잘 되겠네. 아무튼. 아무튼. 어? 인간들은 진짜. 인간들한테. 한번. 혼추를 내줘는지. 진짜. 뭐. 겁에 먹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알지도 않으니. 내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자기. 자신 또. 위험해진. 위험해진다는 거 뻔히 알텐데.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응. 응. 진짜. 한시마다 못해. 뭘 하고 해야 되나. 어떤 때는 진짜. 막. 욕. 욕이 나오기도 하잖아. 근데. 욕하면 안 되니까. 진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쓰레기라고도 하거든. 아우. 배치이어도. 인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인간들 못 믿겠더라. 아쉽도. 솔직히. 그런 인간사하고, 내가 믿으면서 어떻게. 오케이. 진짜 그걸 하겠는데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잖아.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맨날 싸우고 뒤지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야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동물만도 못할 때 많아. 야 솔직히 그럴뻔엔 차에 동물만도 낫지. 말로 인간들끼리. 배신하고 거의 뭐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맞아맞아. 배신하고 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아예 완전 쓰레기 취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우 진짜 그런 인간을 보면 진짜 짱나 죽겠어. 제일 싫은게 배신하는거지 나는. 배신.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반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배신하는 거는 나를 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치. 나한테 반항하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나를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아무튼 인간들 못 믿겠어 아직도. 아 그 얘기는 들었지. 야 그건 좀 아니더라 진짜. 아무튼 여기서 조심해야 되잖아. 헌터들이. 언제 들이상치지. 맞지? 야 이놈의 헌터들은 진짜 독하긴 독하더라. 진짜. 얼마나 독하면은 진짜. 우리 이쪽 다 몰살하려고. 말살시켜보려고. 잊을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헌터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건 뻔이야. 아니잖아 우리가. 누가 누가 헌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나도. 나도. 나도 그러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헌터들도 우리 때문에. 자신이 뭐. 그치. 진짜.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 있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 근데. 그런 인간들을. 일부러. 해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맞아. 우리가 일부러 그런 인간들을. 해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런 인간들을. 해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을. 데려와서 피를 빨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피를 먹어야지. 살리잖아. 그러니까. 인간들. 어쩔 수 없이 해칠 수 밖에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먹이. 같은 거잖아. 맞아. 인간들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으려고. 니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도 뭐.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인간들. 함부로 납치해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다고. 막. 아무 인간이나. 데려오진 않잖아. 맞아. 꼭. 혼자 있는. 인간은. 데려오지 않잖아. 아무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인간을 데려오잖아. 맞아. 어떤. 우리도 야육강식에 대기해서.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 케이스지. 멋있게 말해서. 아휴. 진짜. 다시는 그런 얘기 합시다. 나도. 미쳤다고.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치? 아휴. 다들 잘했나 모르겠다. 야. 저 인간은. 진짜 잘 되나. 오늘. 덕분에. 피. 잘 마셨다. 진짜. 오랜만에. 피가 온 기분이네. 다음에. 어떤 인간을 데려오지. 응? 고민중이기도 하잖아. 아무튼. 오늘도. 몸 사려야지. 조심히. 혼자 나한테. 앉아있게. 조심하고. 알지? 그럼. 다들. 행운을 좀 빌어야 됐네. 행운도 빌고. 그래야지. 근데. 저희는 어떻게 처리할거야? 지현우. 지현우. 내려가서. 어떻게 할거야? 지현우. 내려가서. 어떻게 할거야? 설마. 잔산조각 내는건 아니겠지. 응. 응. 토막 날건 아니잖아.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토막 날건 아니지. 어떻게 써도 원망일까. 어. 가도나. 상관없기나. 응. 조개. 갈게. 쓰고. 응. 응. 조개야. 나간다. 빠이.